오늘 오전 4시 반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나 전자제품 등 건물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주인 74살 최 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촛불을 켜두고 기름을 옮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